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거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하미 축복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하미 축복입니다 함께하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앞으로도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이제 아가서 7장과 8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부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의 신랑과 신부와 같은 사랑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랑이고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로 조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모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아가서 마지막 부분인 7장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가서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에서 보면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신부 내 누이야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이렇게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고도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호칭을 쓰고 있고 주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제 7장을 보겠는데요 7장에서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여러가지 묘사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7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신체의 각 부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귀한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숙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그래서 여기 귀한자에 따라 이렇게 한국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영어성경을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How beautiful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장 6절에도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그래서 How beautiful 그래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자매끼리 정말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문화는 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또 쑥스럽거나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이 사랑의 표현을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늘 그 사랑의 언어를 듣고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의 유명한 존 맥스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내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인정하여 주어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주라 그들에 대한 애정을 글로 써주라 등을 토닥여주고 괜찮다면 안아주라 표현하지 않아도 나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 직접 말로 표현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을 좀 표현을 많이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런 같은 표현을 아가서 2장 16절과 또 6장 3절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또 3장 6장 3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강력한 소속감을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마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지요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생명을 보호받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고요 세 번째가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귀속되기를 원해요 소속되기를 그리고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그래서 자아를 존중하고 자신감을 갖고 성취하는 욕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가서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애정,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소속감의 간절한 요구이며 추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우리 아가서 7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과 친밀함을 위한 초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11절에서는 동네에 가서 함께 유숙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절을 보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장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가서 8장 말씀 보겠는데요 이제 8장은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 그 사랑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배경은 신부의 고향인 시골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표현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겉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중 앞에서 표현하지 못한 당시에 문화 속에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1절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당시 문화,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같은 표현이 아가서 2장 7절과 3장 5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3장 5절에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의 지속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좋은 꿈을 꿀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이 깨어지지 꿈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심정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사랑의 힘에 대해서 아가서의 전체의 요약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우리 보문 말씀 읽었는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강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우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두 구절 속에서 그 사랑의 위력과 사랑의 그 친밀성 또 사랑에 독점하고자 하는 그리고 사랑의 그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의 전체에 보면은 그 사랑의 그 시작과 또 그 사랑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회복이 되어 가고 사랑이 성숙해서 열매 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결혼의 행복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와 그리스의 신보로서의 교회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에 보낸 서신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물론 이제 흉년이라든지 재정적인 이런 어려움이 극심한 그 환란 가운데 서로 이렇게 돕고 특별히 그 이방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본교회를 향하여 헌금하는 것을 매우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은 우리에게 그리스오인들에게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을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여기에서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그러면 마게도니아는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빌리뽀 교회, 대살로니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이미 헌금을 하도록 이야기했고 그들이 헌금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너희들도 본받으라 이렇게 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근심,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또 3절, 5절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헌금한 모습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린도 후서 이제 8장 6절에서 7절은 이 헌금을 위해서 디도를 보냈으니까 풍성하게 헌금을 잘 준비하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8장 8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헌금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여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 헌금을 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유함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우서 8장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부분은 이 부를 나누는 부를 균등하게 나누는 분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8장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목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렇게 공동체를 섬겼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고린도우서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못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출애극기 16장 18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멜로 되어 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가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것을 낭비하고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분배만 잘 된다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금과 구제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유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헌금과 구제는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야 되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한 것처럼 헌금은 환란 중에도 시련 가운데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의 겹도로 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정말 이렇게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제 한 절 말씀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 큰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우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참 너무나 강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은 죽음같다 질투는 투기하는 여우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첫 번째 도장같이 마음에 인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마음에 품고 팔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 대상을 위해서만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가신 목사님도 늘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는 순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 오신 소년부 목사님도 정말 그 순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최초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죽여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소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냐면 죽음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음 세 번째는 불길같은 질투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한절 말씀에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불같이 질투하신다고 그러겠어요 질투 왜 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또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 불이 소멸하기까지 그런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장같이 인같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으시고 또 불같은 죽음같은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병들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모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리리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장같이 품으시고 죽음같은 강한 사랑 불길같은 질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랑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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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고난을 지쳐 적게 눕기고 나의 모든 삶 버리고 흔들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아멘 아멘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헌금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자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힘에 친하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의무가 되어졌을 때 엄청난 부담과 그리고 자원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정말 그 사랑이 완전히 회복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어떤 시험과 환란과 어려움도 능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귀한 성대님들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이 되어진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야 사랑 충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일천번제 새벽재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대님들 우리는 이제 40주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모든 제도나 모든 조직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거든요 그 처음 사랑이 버려진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기 쉬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신앙이 될 수 없겠사오니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조의 현상이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를 때릴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이웃을 또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막이 조금도 등타지 못하도록 항상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욕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코나 발효소별 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발을 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욕을 강공케 하시고 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네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격 등 충만하옵신 은총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사랑에 온전히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이 되어질 뿐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기 원한 모든 성도들 보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제가 내일 시애틀에 킴넬 컨퍼런스 성교사님들 중요한 지도자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첫 설교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의 영적 대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를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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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청계하시고